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웹툰 작가 창작 환경 개선 정책 간담회가 15일날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자 요거 잠깐 앞에서 얘기할게요. 웹툰 작가들의 창작 환경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말이 많고 걱정도 많고 좋지 않은 소문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땡땡은 뭐하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들 하세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협회는 뭐하냐, 선배 작가들은 뭐하냐, 나라는 뭐하냐. 실제로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 게 맞고요. 그 와중에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종류의 소식을 저희가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들은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구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2월 15일날 이 간담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여기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외핀 작가협회, 그리고 류허정 정의당 의원, 김성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표된 불공정계약, 건강권 이런 연구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외핀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좀 점검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보자. 그 초석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자리였군요. 그런 간담회라는 것은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한번 상황을 보자에 가까운 거죠. 구체적으로 뭔가 싸우자는 느낌보다는 우리 상황 파악을 좀 해보자 자리가 간담회라는 말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 발표된 웹툰 작가의 불공정계약과 건강권에 대한 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연구보고서들을 연구해서 내는 곳 중에 하나가 이런 만화문화연구소라거나 어떤 관련된 연구기관들인 거죠. 그래서 민지휘이라는 전임의 분이 계세요. 한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계시는 분인데. 직업환경의학과? 이런 게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웹툰 작가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과 불안정노동의 실태조사라는 결과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휴제, 연재주기, 컷수 등을 본인이 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난권이 없다고 느낀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되게 과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지쳤다. 그것 때문에 근골격계 통증, 안구건조증, 이런 육체적 질환, 그리고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이런 정신적 질환을 많이 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 여러분 공감 가시고 익숙한 얘기들이죠.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의사분께서 플랫폼의 책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리스 회장님께서는 웹툰 작가의 건강권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의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인데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좀 초안을 내놓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만들기 어렵고 되게 중요한데 또 그만큼 많이 쓰이기도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표준계약서를 왜 안 써요? 하면 내 계약이랑 안 맞을 수 있고 표준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좀 제대로 고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이제 국회의원분들이랑 그리고 현장에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표준계약서는 좀 노력과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홍비치라 작가님, 골든아워,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 여기 이걸 그림 작가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께서 나오셔서 내용에 굉장히 동감한다, 공간권 연구 내용에. 그리고 웹툰 작가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셨어요. 아, 메디컬물을 그렸고 메디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너 힘들다, 나. 이런 얘기. 그렇죠. 심리학물을 그렸고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이거. 마감이 급할 때는 주 7일 17시간씩 마감을 했다. 마감이 당일에는 22시간을 작업한 적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휴제를 하고 싶어도 휴제를 하면 수익이 눈에 띄게 주는 게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3년 계약을 하면, 연재 계약을 하면 가족들한테 3년 뒤에 봐요라고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약간 반 농담이지만 슬픈 농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명절에는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작가들이 좀 소모성으로 희생되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 왔다 갔다 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발표된 어떤 연구들이 계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줄였는데 이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그리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만화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화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연구를 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박광철 작가님께서 만화계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걸 바탕으로 만화계에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 컨텐츠 지능권이나 한국만화영상지능권이나 이런 만화 관련 기관에서 이런 거 실태조사를 하면 베푸 작가님들이 마감이 너무 바쁘니까 응답을 많이 못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실태조사 문항이 좀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여유로울 때만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정부 영역사업이라는 게 올해 안에 끝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좀 예를 들어서 정부 펀딩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되게 여러 가지로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펀딩에만 좀 묶매지 않고 이런 연구들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면 만화무자 연구소에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재훈님께서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간사님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간사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간사 역할로 왔다고 하려면 관련된 위원회가 꾸려져야지 간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간담회 수준에서는 아직 아니죠. 아니죠. 그냥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 정도인가요? 아직은? 일단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노동 문제 그리고 웹툰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모였고요. 네.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뭔가 제대로 위원회가 끌어진다거나 아니면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분들이 좀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밝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전망을 진짜로 밝으려면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들려야 되고요. 뭔가를 하고 있구나를 좀 아셔야 되고 만화가드끼리 모였을 때 이번에 모부상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됐다며 어떻게 됐지?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전망을 밝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업계인들 사이에서 계속 되는 업계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영화, 연극, 뮤지컬 다른 쪽 컨텐츠 업계에서 얘기를 해보면 현재 그 업계 사안들에 대해서 창작자 본인들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걸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